어? 드디어 동단이죠? 약국하면 아마 차려질 거에요 와.. 스타일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강등을 당하셨네요 레스트 인 피스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수 안되네 실수 똑같이 한 번씩 좋죠 이런 플레이 좋아요 저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죠? 노! 나이스 잘 풀어주고요 하단 빰 안되고 죽고 이런 빰 좌스카이 좋았구요 이번에는 안 놓쳐야 되는데 헤헤 꽝 화장창 콤보 다 들어가나요? 안들어가죠 굿바이 원 투 힐렌스 안되죠 짠손 에어레이드 2타로 메모리 여기 왜케 위장계급이 많나요? 그러게요 포플 초 포스리가 확정 톡 슈돌 좋았구요 앉으세요 나이스 굿바이 네 하단도 막혀요 근데 곰은 2타가 안 닿기 때문에 3타 타이밍에 흘려놓기만 하면 흘려져요 그 차이가 좀 크죠 뼈아파요 노! 노! 이런 다행 슈우돌 A양이 확정입니다 그만하세요 나이스 그냥 질렀어요 왼플 왠지 맞을 것 같아서 질렀더니 이게 왜 왠 양잡 안보이죠 발목 굿바이 나이스 음 이지클랩 음? 무슨 말이에요? 쉬운 박수? 방금 저 상황에서는 포와 포면 됐을 것 같은데 내가 쟤가 그런 그 뭐지? 말랑말랑한 뇌가 아니라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요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웠다 짝짝 안쉬워 노! 양 잡기 짜잔 A양안 되는데 아이언 조 como stage They're zero 하단 아니에요 포 풀 짠발무엇 발목 투 탁팽 슈 돌 나이스 원투 풀 꽝 와장창 좋아요 볼케 3타 안되구요 노우 나 뭐하니 나이스 좋아요 발목 오케이 굿바이 흐름이 좋아 아 아깝다 빰 밟고 안되네 헐 제가 불쌍해지지 않구요 곰이 왜 불쌍해요 아니야 매크로에 바보야 제발 좀 잘하자 좀 네 죽고 왜냐면 곰은 귀엽거든요 인정 인정 해야 되나요 곰 싫습니다 A양이 확정 꽝 나이스 옆가드 실패 안 되네 안되네요 дней 돼 안돼 굿바이 우하우 오늘 유튜브 거리가 또 많이 잔뜩 나오고 있죠 오늘은 좀 짤막짤막한 것들이 있으니까 핫본으로 올릴게요 반디컷 땡큐 에잇 슈 돌 안되고 어퍼 안되고 노 노 에이앙 안되네 하단 발목 노후 원투미들 노후 굿바이 플래싱 보고 쓰는거죠 하단 나도 왜 저걸 못을리겠지 바보라서 그럴 수 있죠 푸싱 안되구요 원투 아니 아니 히 가드했는데 왜죠 꽝 꽝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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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이게 부서지는 잡기였어 왠지 그럴거 같더라니 나이스 노후 네 오케이 좋았죠 좋았죠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거 굿바이 하단 아니 아니 왜 안다임 왜죠 헐 헐 헐 헐 기상용 기 쓰는 속도 싫어해요 포스리가 확정 원투 오플라 찍기에 좋아요 아니다 에이앙 에이앙 원투 풀밤 로하 삐 안되고 에잇 꽝펀치 안되네 백두산 펀치 썼는데 뭐 피하네 무엇 에어레이드 이타 좋구요 하단 안되고 나이스 왜 앉았지 바보 슈돌 슈돌 로하 투 로하 투 슈돌 로하 투 빰빰 슈 아깝다 로하 투 빰빠밤 어후 완벽한 압박 좋았죠 투스피닝이 좀 아쉬웠지만 떡상 떡상 매크로에 떡상 가자 아직 강등 먼저네요 라이진이 포인트가 좀 이상하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 축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옆가드 옆가드 오른잡기 아니 저걸 어떻게 부셨지 로하 투 발목 발목 투 이거 지면 울거다 굿파이 하단 하단 아니야 엎어 엎어 아니야 왠 엎 아나 진짜 저거 너무 싫다 왜죠 왜 이렇게 되는거죠 왜죠 와이 와이 덮어 맞고 사망 이럴수가 죽고 이럴수가 죽고 뿡 역시 과학 시간인가요 아 아깝다 나이스 좋아요 그냥 생헌팅 써야 되거든요 좋아요 플래싱 벽광 예아 하단 로하 투 빰빰 안되구요 노 플래싱 이타 좋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에요 로하 풀 굿파이 예아 원 아니 저기 상당히 피가 있냐 어떡해 이거 게임임 게임 아님 언제부터 옛날부터 나이스 좌스카이 좋았구요 병 곰전용 벽홈 실패 슈 돌 굿파이 렛츠팀 피스 예아